캘리포니아주 차량 등록국 DMV의 일부 지점이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. 다시 문을 여는 DMV는 LA와 잉그루드, 글랜데일과 플루턴 등 25곳으로 이는 지난 3월 170개 사무실을 모두 폐쇄한 지 6주 만입니다. 직접 방문은 온라인을 통한 예약자들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. 또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6피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. DMV는 오늘 일부 지점 오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다른 지점들도 오픈할 예정입니다.